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여주도자기 여주도자기 장인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손수 만들어 품격있고 개성있는 다양한 도자기들이 가득합니다 생활 인테리어 소품부터 다도세트, 생활도자기, 악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인들의 혼을 담아 제작한 품격있는 도자기 명품관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상의 가치가 담겨있는 여주도자기 실용성과 장식성, 감각있는 도자기들이 가득한 여주 퍼블링 마켓 특별한 가치를 담은 도자기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주도자기 박물관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H주차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